운영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중구형 초등 돌봄센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형 초등 돌봄센터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1%가 매우 만족. 그렇다가 18%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센터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학생관리가 29%로 1위, 이어 환경, 급식,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균등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때우기용, 학원 이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에는 80%의 학부모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중구가 초등 돌봄 16개 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 7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해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급간식 무료 제공도 한몫했습니다. 그만큼 중구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양질의 급간식 그리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데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군은 향후 초등 돌봄센터가 부족한 청구 중림동 지역에 수요 조사를 통해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